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4강이고요 다음 시간이 5강 총강입니다 여러분 총강이 다음 시간 총강입니다 머지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가볍게 강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과정 어렵게 느껴지지만요 정책론 또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올 게 뻔하거든요 이 뻔한 문제들 알맹이 홍삼 액기수 쪽쪽 빨아드시면 오히려 쉬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포인트 다만 뭐냐면요 용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용어 용어를 모르면 어렵게 느껴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부의제 정책의제 이런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용어하면 우리가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척 보면 압니다 인지 인지가 뭐예요 인지가 뭐예요 인지 내갈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김덕희 교수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지 내갈이 영어로 dgr 인지란 거군의 테이브 인식의 범위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지적 오류 뭐예요 내갈이 오류 너무 많이 공부하면 너무 많이 글자를 다 외우려면 인지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액기수 홍삼 액기수 쪽쪽 빨아드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의제는 뭐예요 의견을 내고 싶은 문제다 누가 정부가 그래서 정부가 의견을 내고 싶다 정부의제다 정책에 대한 의제를 내고 싶다 정책의제다 이렇게 용어를 알면 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문제 찾으러 갑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서 예를 들면 정책의제의 아젠다라고 하는데 공식적 참여자는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행정관료가 있고 비공식 참여자는 정당 이익단체 이익단체를 압력단체라고 하고 전문가와 지식인 시민단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외우면 미쳐버려요 이렇게 공부하면 인지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공부하는 분 많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요 버리세요 외우지 마세요 왜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 천국 벌신지요 믿으면 합격이다 그럼 뭘 외워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걸 외우시면 되겠죠 이 나오는 문제가 뭐다 그게 강입니다 외부 주도 모형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외부 주도 모형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동원 모형입니다 두 가지가 포인트죠 외부 주동 외부에서 주도하는 거니까 뭐요 사회 문제 문제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문제를 인식한다면 뭐요 이슈화 시키죠 문제가 있어 이슈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공공의 문제로 공공의 의제로 넘어간 다음에 정부의 의제로 가서 정책을 만드는 거죠 이 순서 사회 문제 이슈화 공공의제 정부의제 정책의제의 흐름이 시험 문제입니다 외부 주도 모형의 순서 시험 나오고요 동원 모형입니다 이건 동원하는 겁니다 누가 정부가 그래서 왜 정책을 만들려고 라고 해서 사회 문제가 생기면 그걸 정책의제로 만들어서 이슈화 시킨 다음에 공공의제로 마무리한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정부가 주도로 하기 때문에 후진국 정치체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진국 정치체제는 뭐예요 동원 모형이다 사회 문제 정책의제 이슈화 공공의제 정부에서 정책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슈화 시키고 공공의제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순서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잘 나옵니다 벌써 한 문제 또 먹고 들어가네요 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원 모형은 참고로요 정부 주도 정부의 누가 기득권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엘리트론에 해석되며 그래서 정부의 기득권 엘리트들이 지정했다 해서 엘리트론이라고도 한다라고 보시고요 내부 접근 모형은 말 그대로 내부 접근해요 볼 거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공부 쉽지 않습니까 아 의외로 재미있다니까요 벌써 한 장 넘어가면 재미있잖아요 공부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대안 형성과 결정에 대해서 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중에 하나 나옵니다 점진적 방법은요 말 그대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점진적이다 라고 해서 기존 정책의 약간의 수정만을 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다 기존 정책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나오면 점진적 방법이고요 브레인스토밍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구잡이로 서로 의견을 내는 거 브레인스토밍이고 델타의 기법은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말이 나오면 델타의 기법이다 또 설문조사가 나오면 델타의 기법이다 설문조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우편 우편으로 조사한다 우편으로 조사한다 설문조사다 전문가 나온다 라고 하면 답이 델타의 기법이다 라고 포인트 빡빡 찍어두시면 됩니다 정책 대안 분석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이 있고요 비용 효과 분석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인데요 밑에 보게 되면 최소 비용이 나옵니다 최소 비용 기준과 최대 효과 기준으로 나온다 최소 비용 기준과 최대 효과라고 이 말이 나오면 비용 효과 분석이다 시험 문제는 이게 꽃입니다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비용 효과 분석이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각 대안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과 대안의 실행 결과를 가져올 편익을 비교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 웃기지 마라 이거는 비용 편익 분석이고 최소 비용 기준과 최대 효과 기준으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비용 효과 분석이다 라고 해서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결정 모형 시험에 잘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이름도 참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 나오면 하나만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무정부 상태다 혼란 상태 그래서 혼란 상태 무정부 상태 쓰레기통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란 상태니까 뭐예요 의도적인 특성보다는 운 타이밍 우연 우연에 의해서 이뤄지는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조직화된 혼란적인 상태는 모든 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조직들은 어쩌고 저쩌 나오지만 그냥 여러분 내용 다 보면 아주 더 헷갈리시겠어요 그냥 무정부 상태 혼란 상태 우연에 의해서 이뤄지는 결정 모형이다 쓰레기통 모형 라고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족 모형에서 제한된 합리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의 현실적 제약점을 극복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합리적 모형의 현실적 제한을 만드는 건 무엇이다? 만족 모형이다 이걸 제한된 합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고요 합리 모형 고도의 합리성 그래서 합리성에 이루어진다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점증 모형 갑니다 점증 모형 학자 읽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을 거부하고 현상 유지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지나지 않아 현상 유지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지나지 않다 왜? 별로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현상 유지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지나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면 점증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적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 두 가지를 묶어서 나온 것을 최적 모형이다 라고 포인트만 큰 틀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절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입니다 효과성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효과성 나오면 결과 정해진 목표를 얼마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 평가하는 거 효과성이다 라고 보고요 효율성 갑니다 효율성은 능률이에요 투입 대비 산출의 비용이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 돈 경제적 가치 돈 나오면 효율성이다 라고 보시고요 형평성을 다른 말로 공평성이다 말 그대로 형평하다 공평하다 라고 하고요 적절성은 말 그대로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 수단이나 방법들이 바람직하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라고 하면 적절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응성 대응화합니다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정책평가의 유형에서 보게 되면 이건 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총괄평가가 있고요 영향평가로 가죠 또 과정평가가 있다 과정평가 형성평가라고 한다 그래서 총괄평가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거 양정평가로 한다 과정평가 과정을 평가하는 거다 형성과정을 평가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질적평가로 간다 과정평가 형성평가는 질적평가 총괄평가 영향평가는 양정평가 평가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 일반과 공적연금 이 파트부터는요 우리 법제론하고도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법적 내용은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이럴수록 전부 다 외우지 마시고요 사회보장의 개요 사회보장법 사회보장 나오면 우리 배웠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1935년에 제정되었다 사회보장법 1935년 늘릴 정책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1930년대로 이렇게 공공일찰 창출을부터 시작해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보면 되고요 베버리지 보고서 쭉 보게 되면 국제노동기구 ILO 개념 이것도 크게 볼 것 같고요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넘기고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형태 기여냐 기여 기여를 했냐 안 했냐 이겁니다 기여냐 미기여냐 사회보장 프로그램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기여 비자산구조 프로그램 나오면요 비자산구조 재산을 조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기여는 내가 기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거죠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내가 타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야죠 내가 기여한 거죠 국민연금 낼 때 내 자산조사 안 하죠 이런 걸 기여 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기여 비기여 자산 프로그램 비기여 내가 기여를 안 해 돈을 안 냈어요 자산 자산조사를 해요 그런데 정부에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공공부조죠 그래서 공공부조 나라에서 저소득층 돈을 준다라고 하면 그냥 돈 주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을 재산을 조사해야죠 기여한 거 없죠 그래서 이런 거다라고 보고요 비기여 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이다 비기여 내가 기여를 안 했어요 기여를 비자산조사 안 해요 이건 뭐예요 사회수당 사회수당 전국민들 1인당 100만씩 다 준다 이게 사회수당 아니에요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비기여 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동수당 가족수당도 뭐예요 비기여 법이 바뀌었죠 8세 이하의 아동한테는 다 준다 아동수당 기여를 안 하더라도 재산주도 안 한다 비자산조사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수당 아동수당 장애수당 보편적 노령수당 이런 것들은 비기여 비자산조사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 뭐 넘어가도 되고요 사회보험의 개념 뭐 넘어가도 되고요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역사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순서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도를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는 물론 외우는 건 나쁠 것 같지만 이 순서 흐름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순서 이게 시험 문제니까요 이 순서를 잘 파악하시고요 두 번째는 산업재해보상보험 1964년이니까 가장 먼저 시작했죠 가장 먼저 시작했고 가장 오래된 거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라고 체크 포인트 하시고요 맨 마지막은 뭐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년이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생긴 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세 가지 여러분 포인트 잡으시고요 특수지격을 대상으로 하는 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례받기 규직원연금이 맨 마지막에다 그래서 이 순서 체크 포인트 하시고요 이런 거 다 외우려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연도는 가급적 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연도 다 나올 때나 외우면 인지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회보험의 일반적인 특성 읽어보시면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공공부조도 마찬가지죠 우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룰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기출문제에서도 제가 다룰 겁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 다 외우면 미쳐버려요 이거 외우는데 하루 다 걸려요 그런 의미가 필요 없습니다 사회보험은 뭐냐 민간보험은 뭐냐 의미는 알면 돼요 사회보험 딱 떨어지면 그냥 사회보험 나오면 4대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4대보험이다 라고 하고 민간보험 민간에 드는 거 그냥 삼성보험 뭐 이렇게 그냥 제가 들은 게 삼성보험입니다 삼성보험 삼성보험 개인적으로 들은 거니까 자발적이죠 개인의 의사이고 상식이잖아요 이건 사회보험은 강제적이죠 4대 월급에서 뛰지 않습니까 4대보험 강제적이다 정부 독점이다 정부가 뛰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했습니다 공부를 너무 세세하게 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보험과 공공구조 비교 나오네요 사회보험 뭐예요 또 4대보험 공공구조는 정부에서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사회보험 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이다 공공구조 일반 국민을 빈곤층 저소득층 빈곤층을 대상이다 재원 사회보험료 기여금이죠 내가 낸 거 타먹는 거죠 부담금이다 일반 조세 세금에서 주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조사 재산조사 불필요하죠 공공구조는 필수 조건이다 소득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기능이 크다 수평적 수평적은 뭐예요 그냥 내 돈 내고 내가 타먹는 거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수직적 저소득층을 끌어올리는 거다 그래서 공공구조는 수직적 사회보험은 수평적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시면 시험 문제 나올 때 다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공공연금의 계효 쭉쭉 나오고요 사회보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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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수당방식 뭐 쭉쭉 보면 볼 거 없습니다 이런 거 다 보면 미쳐버립니다 쭉쭉 넘어가십시오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이다 그래서 여기도 한 문이 나옵니다 확정급여는 급여예요 확정 확정해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금이에요 퇴직금 퇴직금 확정하는 거예요 월급에 띄고 확정기여는 퇴직금을 갖고 내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퇴직 그래서 내 퇴직금을 내고 내가 이거를 내가 운영을 한번 해볼게요 주식을 투자든지 펀드에 가입하든지 주식 투자하다가 쫄딱 아마 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확정기여식은 위험부담이 있다라고 하고요 확정급여식은 위험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정급여식 연금 나오면 과거의 소득과 가입기간에 의해 받을 연금 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없다 확정기여식은 뭐예요 기여금만 사전에 결정되어 있을 뿐 급여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왜 본인이 운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위험부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립방식 사놓는 거죠 그래서 부가방식 부가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간단합니다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공적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에서 적립방식과 부가방식이 있는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적립방식은 세대 내 재분배고 부가방식은 세대 간 소득 재분배다 선진국형이다 그래서 선진국형 부가방식 세대 간 부가방식 세대 내 정립방식 이것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것 같고요 국민연금 제도 갑니다 국민연금 여러분 다 아시죠 참으로 1988년 1월 시행이고 1990년 4월 전국민연금 실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도 확대됐다라고 보고요 국민연금 적용 대상을 보게 되면 당연 적용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고요 당연 적용 가입 대상 제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의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도 제외가 됩니다 이중복지죠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람도 제외자가 되고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도 제외입니다 그래서 제외 대상이 시험 문제입니다 포인트 잡으시고요 연금 가입자의 중유형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금 가입자의 유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떡볶이 가입자 하면 답이 떡볶이 가입자가 아니겠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보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게 공무입니다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이 네 가지 유형이다라고 큰 틀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특징 어쩌고 저쩌고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크레딧 제도입니다 크레딧 제도로 크레딧이라고 하면 그냥 서비스로 더 주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출산 크레딧이라고 해서 출산하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이런 게 출산 크레딧이다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하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그래서 6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이게 저 문제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추가 인정 실업 크레딧이다 그래서 실업자도 추가로 산입해준다 그래서 실업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 문제입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떡볶이 크레딧이 있다고 하면 떡볶이 크레딧은 없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다음 중 설명이 옳은 것은 국무무 크레딧은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한다 이게 저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가입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이 있고요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쭉 있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초연금 제도 갑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하면 뭐요? 그냥 우리가 고령연금, 노령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빠르겠습니다 기초연금, 고령연금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사람에게 지급한다라고 보고요 보건복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의 100분의 70 이게 저 문제입니다 100분의 70이 되도록 조정한다 100분의 60에서 올라갔죠 그래서 100분의 60이 아니라 100분의 70이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의 감액입니다 이것도 저 문제입니다 본인과 그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이게 포인트입니다 각각의 기초연금에게서 기초연금의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이게 포인트고요 한 명만 감액한다 이게 점이 나옵니다 한 명만이 아니라 각각입니다 각각 감액한다 해서 이거 포인트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및 상실 나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근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관모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고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경우에 추정되는 경우에는 정지가 되고요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치료기간이 60일 이상 60일 이상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30일 이상이 아닙니다 90일 이상도 아니고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국외치료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정지의 사유가 발생한다 60일이 되는 날입니다 60일이 되는 다음 날이 아니라 60일이 되는 날 지급정지의 사유가 발생한다 말장난에 여러분 속은 안 됩니다 국외치료 60일이 되는 다음 날에 지급한다 이렇게 또 살짝도 꼬시거든요 아주 정말 얄밉죠 그래서 다음 날이 아니라 되는 날이다 30일이 아니라 60일이다 이런 포인트만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입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상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보장과 국민건강보험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지금 스튜디오가 완성이 안 돼서 스튜디오 적응하는 거 또 지금 전제칠판이 대형칠판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크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대형칠판에 대한 적응 문제 또 활짝 대형 스프린이다 보니까 활짝 거기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응 문제 때문에 지금 적응 기간을 갖고 싶습니다 힘을 갖고 다음 시간에 또 8단원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